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슈퍼푸드, 그것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당신의 몸을 활기차게 유지시켜줍니다. 블루베리의 주된 효능 중 하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처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뛰어난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K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고 비타민K는 혈액응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블루베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수화기를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도 과유불급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항암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파린과 같은 항암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적당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다 섭취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딱 좋은 블루베리 스무디는 어떨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반 컵, 바나나 한 개, 아몬드 우유 한 컵, 그리고 약간의 꿀입니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영양 가득한 블루베리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필요에 따라 얼음을 추가하여 시원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간식을 원하신다면 블루베리 요거트도 추천드립니다. 그릭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약간의 꿀을 첨가하면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간식은 당신의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